지금 이 순간도 고민하고 계시면 우주에서 제일 변방에서 외톨이가 되는 거고 고민하다가도 참나를 자각하면서 고민하고 있으면요. 부처가 고민하는 게 돼요. 항상 부처가 고민하게 해야지 고민하는 우주의 그 외로운 외톨이가 되지 마시라는 고민에 빠져요. 제일 불쌍하잖아요. 그 순간 고민하더라도 모른다 하고 고민하면 고민은 고민대로 굴러가더라도 한의식으로는 내 참나를 보고 있다면 부처가 고민하는 게 돼요. 차원이 달라집니다. 성숙한 답도 나오고 그 안에서 영감도 나오고 육바라밀도 나오고 해요. 육바라밀 나올 통로를 죽여버리고 고민하시면 안 된다고요. 그럼 진짜 생으로 고민하시는 거예요. 혼자 우주랑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덤리시는 거랑 똑같아요. 우주가 우주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죠. 나 혼자 고민해보겠다. 답을 내보겠다는 건 우주랑 지금 혼자 싸우는 거예요.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. 우주는 바뀌고 나는 애고가 나고 애고가 우주를 상대해서 한번 싸워보겠다.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. 나 또한 우주인데 자기가 우주라는 걸 망각한 망상에 빠진 존재들이 하는 짓이에요. 싸우자. 근데 내가 원래 우주지 하는 걸 자각하시는 게 이 허령지가 깨닫는다는 게 우주적인 사건이에요. 한 애고가 자기가 개체성에 빠져서 정신을 잃었다가 그 개체성에서 계속 꿈, 잠, 생식, 각성 상태, 꿈, 잠, 각성 막 돌아가면 정신없죠. 정신없는 그 현상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희노애락대로 막 굴러가다가 정신을 딱 차리는 겁니다. 사실 나는 내 몸의 뿌리는 여기 있지 않아 하는 걸 딱 알아내면 나의 뿌리는 여기 있지 않아. 나의 뿌리는 이 시공의 변화 밖에 있어. 하는 걸 딱 자각해버리면 이제 동전의 앞뒤가 다 나라는 걸 알게 돼요. 뒷면은 시공을 초월했고 앞면은 시공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. 일단 이것부터 알면 아공, 복공은 깨치는 거고 이것만 해도 이제 견성했네 하는 거고 초견성했네 하는 거고 진짜 견성은 이렇게 살다가 우주가 어떤 원리로 현상계를 굴리는가 하는 걸 읽어내는 거예요. 그걸 읽어내는 게 사실은 음양오행의 원리로 굴린다는 걸 알아냅니다. 그리고 오행에는 차원이 다 여러 개가 있는데 희노애락도 오행이지만 이니에지의 오행이 제일 수준 높은 오행이다. 우주적으로 가장 고차원적인 로봇은 사랑, 정의, 예절, 지혜, 성실을 구현하는 거다. 여기까지 알아내시면 이제 제가 구공이라고 그러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